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멋진 여정을 떠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북대학교라는 커다란 세상 속에 초대되셨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각오로 초대에 임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 좋은 설렘으로 초대를 수락하셨을 것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신입생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대학 곳곳에 자리한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탑티어로의 성급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내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경북대학교 곳곳에는 여러분의 적성을 맞춰주고 학업을 돕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취업과 창업 그리고 특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과 교수님, 조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 직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위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펴보고 알아보고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경북대학교 전 구성원들은 이제 경북대학교의 일원이 된 신입생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꿈꾸고 도전하고 실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대된 이곳 경북대학교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교입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